하나 보지 않을까요? 집으로 가요? 어머, 도하도 나온다, 도하도. 아, 신발 봐. 아이고, 예뻐. 쪼끄매. 아, 귀여워. 저기 저렇게 앉아 있지. 아, 귀여워. 진짜 닮았다. 진짜 닮았다. 오, 미인이시네. 너무 예쁘죠? 도하야. 이모랑 같이 왔어, 도하야. 도하야. 누구야? 누나가 아기 태어나고 나서는 거의 매일 아기 사진 보내달라고 하고. 안 바쁠 때는 항상 제가 누나 집에 가서 만나든, 누나가 우리 집에 가서 만나든, 밖에서 만나든 정말 자주 만나요. 그렇죠? 누나가 시키는 거 사실. 여보, 여러분들. 도하야, 이모. 네, 이모. 이모. 아빠. 누구야, 누구야? 딸은 역시 아빠야. 이모야, 이모. 춤추 아빠 봐 보여요, 도하가. 누구야? 누구야? 이모 있잖아, 이모. 누구야? 귀여워. 인형 보고 있는 거 봐. 필요한 거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이모를 안 하게 생겼군. 이모야, 이모. 일단 앉아주죠. 잠깐 이모 손만 씻고 올게, 알겠지? 사망해. 좋아요. 이모, 오빠 봐. 이모야, 누구야? 진짜 옷도 가래꺼인 거예요? 네, 네. 디테일 봐봐. 점수 따려고 제가. 홀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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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모 했잖아, 너 이모. 혜주야, 이거 뭐 기저귀 가방 쓰라고 가져왔어. 되게 친하구나. 애기 났는데도. 이거 너무 좋아. 제껀뇨. 이렇게 받기만 해가지고. 너무 와. 제껀뇨. 이거 뭐예요? 이것도 한 번도 안 입었어. 이거 봐봐. 이거 핏 뭔데? 예쁘죠? 딱 맞네. 스타일 뭔데. 예뻐, 예뻐, 예뻐. 뭘 주면 혜주가 너무 잘 입어주고, 해주고 해서. 애기 엄마로 위한 선물 너무 좋은 것 같아. 예쁘다. 도아야, 도아도 선물 줄게. 선물 줄게. 선물 줄게. 도아야, 선물 줄게. 도아야, 한번 볼까요? 짠. 짠. 이곳 봐봐. 자기 본다. 알잖아, 알잖아. 가방에 들어가겠다, 들어가겠어. 우와. 도아야, 우리 이거 이따가 책 읽을까? 저런 선물 너무 좋아. 책 읽어주는 선물. 저 한번 초대해 주세요. 저 진짜 잘 읽어주고 저 스스로 그걸 너무 좋아해요. 약속. 약속. 진짜 약속. 어쩔 걸. 맞췄어, 이따. 전반에 제가 있었잖아요. 봉증, 봉증. 아빠, 이거. 알았어? 우와, 이거 누가 사줬어, 도아야? 이거 누가 해줬어? 이거 누가 사줬어? 이거 누가 사줬어? 이모? 아니, 이모. 이모가 누구야?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여워요. 그거 이모가 해줄게, 이모가. 이모가 해줄게. 이모. 이모를 절대 안 하네. 우와, 또 어떤 이모. 이모를 듣고 싶은 거야. 이모. 이거 이모가 해줄게. 이모가 코 닦아줄게, 이리 와봐. 이모가 코 닦아줄게. 이모가 코 닦아줄게. 코가 메인 있어, 메인. 이모를 다시 안 하게 바뀌었네. 이후 전에 만났을 때 이모를 처음 드러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다시 또 듣고 싶어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 이모가 발음이 어렵지. 뽀로로야, 뭐라고? 아, 토마토가 먹고 싶어. 여기 토마토가 없어졌네. 토마토가 어디 있지? 아까 애기가 아빠 스타일인가 봐. 엑,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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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무는 여기 시작하다. 엄마, 또 먹을래? 이거 비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웃겨서 오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곧 이모 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게. 이모 좋아하는 노래 좀 들을게. 와, 이모가 좋아하는 노래다. 오, 왔다 갔다. 뭐? 뭐? 자기 필요한 거 있을 때만. 노래, 노래, 노래. 여기서 먹고. 홍시훈이. 여기, 여기서. 홍콩. 아, 귀여워. 송송송. 송송송. 송이. 송송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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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인 책 없나? 극단적인 거 하려면 여기에 들어가거나 뽀로로 볼풀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실제 뛰라는 얘기야? 이 앞에서?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진이모다, 진이모. 너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우와, 집에 들어왔다. 아빠, 나랑 같이 놀러 갈래요?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는 또 그렇구나, 좋아한다잖아. 좋아하지. 좋아하더라고요.